그 핵심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애들에게 얻었습니다. 어느 날 지금부터 언북중학교 3학년인데 김희진이라는 여학생이 선생님, 얘 영어를 질문하는 6년 영어를 대답해줘요. 이거 어때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놀래 자빠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애들에게 오픈마인드들. 저의 모든 소스는 Mr. Song, S.R.C는 아이들입니다. 저의 소스가 아이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채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네? 그럼 저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네, 어디로 가서 재빨리 찾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글에 가서 재빨리 C-H-A-T-T-I-N-G 로봇. 양쪽에 뭐? 딸랑딸랑 격다옴표 찍고 채팅 로봇으로 검색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쫙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그중에 스모프라는 녀석. 스모프는 막 말 망고트리는데 능사입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원래 근본은 AI, 왈라스 박사의 작품이에요. 다. 왈라스 박사는 한번 내가 보고 싶은 게 첫 페이지에 AI를 이용한 영어 교육이 그 얘기가 저의 얘기거든요. 더 말한 번 미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로그인 안 하고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